다린데요! 장가가자! 다리의 못이 중한 뒤 장가가고 싶습니다 498화부터 커패터까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이 만세! 기운이 남자들 쪽으로 몰린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세요? 조금 자신 있습니다 다리까지 달려가셔야겠죠? 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! 맞습니다! 너무 막 누르면 경박스럽다 그래도 승부의 세계는 양보란 없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가가 되도록 월요일 저녁 7시 35분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